북쪽의 오랑캐가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마저 암락이 되고 감수성 병사들은 도망길에 올랐으니 전하! 전하 드디어 전쟁의 끝이 보입니다 저 마을만 포탄으로 총 공격을 한다면 드디어 감수성으로 돌아갈 수 있사옵니다 전하 전하! 이 깃발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포탄으로 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시오 개, 전하! 들었느냐? 하나, 둘! 전하! 전하! 공격을 멈춰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오건지 않나? 전하! 그곳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우리 늙은 노모가 있사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춰주시옵소서, 전하! 이건 나라를 위한 일, 배를 위해 소를 지생하지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늙은 노모를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예, 예쉽소서! 알겠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너무 슬프게 이렇게 내가dal게 내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잘됐네요 우리 엄마 칠순 잔치인데 아주 그냥 빵빵 터지겠네요 미안해 예이 전하 왜 이리 늦은 것이오 용서하시옵소서 전하 전하께서 너무 오랫동안 허기지신 것 같아 마을에 내려가 이 주먹밥 한동아리를 얻어왔사옵니다 부디 이걸 드시고 옥채를 보존하시옵소서 전하 내가 괜한 화를 낸 것 같소 내 옥채가 뭐라고 이 패티기는 전쟁터에서 상처를 내면서 나한테 충청을 한단 말이오 차라리 차라리 대갈공명의 드시오 아밀라제 먹으라고 주는거에요 버리라고 주는거에요 미안해 전하 전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축하사절단이 왔다고 하옵니다 이 전쟁중에 축하사절단이 그러게 말이옵니다 일단 들러와라 들러와라 당신은 누구시오 제가 물어보겠사옵니다 넌 누구냐 여기온 목적이 무엇이냐 오랑캐다 오랑캐다 여기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온 목적이 무엇이냐 전하 오랑캐 저자가 저 머리를 자른다면 영원히 청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좋다 머리를 자르고 귀하한다면 감수성의 비밀을 이야기해주지 고맙소 무릎 꿇으라 응 그럼 약속대로 머리를 잘라주시오 좋다 그나저나 전하 이 시대에 이런 기계가 있었사옵니다 이따 칩시다 그래 우리 감수성으로 귀하한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나도 미뤄본 경험이 있는데 아프지 않다 나도 있다 아프진 않다 그래 이로써 감수성이 뒤에서 좀 자르시오 뒤에 좀 자르시오 맞아 자르시오 저도 양심이 싸웁니다 뒤로 좀 돌아라 좋다 됐다 그럼 됐다 좋다 머리를 잘랐으니 우리 백성으로 임명한다 고맙소 감수성의 비밀을 이야기해주지 응 오늘이 감수성 마지막 하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지? 진짜로? 진짠네 진짜로? 그래 FD 진짜야? FD 진짜야? 진짜요 아니 아니 머리카락 자르기 전해야되는 거 허짓거리 아우 전해야돼 아우 머리카락 잘라도 앞으로 어떻게 날아가라고 해 야 나도 살어 아 그래 그래 머리카락 좀 잡힌 것 같지 예이 전하 전하 왜? 전하 감수성의 마지막 회를 축하한다 하여 진짜 축하사였다니 도착했다 하옵니다 그럼 될라 하라 예 들어오시오 달빛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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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누구시오? 저는 전하를 축하하러 온 아이유라 하옵니다 저희는 피에스타 제이 차오루 린지 이옵사옵니다 좋습니다 아이유와 피에스타를 축하해주러 온 것이오? 그렇사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해온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아주 잘했어 저도 한 곡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수윤아 나는요 오빠가 오빠도 언니도 좋은걸 어떻게 좋으르륵니다 쇼수윤아 Rem enza ona 감수성 마지막 회를 극비상인데 어찌 한단 말이야 그것이 어머니 왜냐하면 나를 죽이로운 자격일지 모르니 묶어라 xo 예 이 감수성에 분명 내 통환자가 있을 것이다 내 통환자도 이자들과 같이 묶어버릴 것이야 이건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묶이겠다 조스 아이유 정말 축하하러 온 것이오 그렇사합니다 솔직히 뭐 홍보하러 온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곡도 나오지 않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것도 없사옵니다 혹시 콘서트 홍보하러 온 거 아니요? 끝까지 마지막인데 홍보를 하고 있어 홍코너 끝나면 한가우시잖아요 다음 주 22일, 23일 저 콘서트 하니까 다 놀러오세요 우리 할일이 없는데 잘 됐네 예이, 처럼 조스 오늘이 감수성 마지막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시다 백제예술대학교, 극동대학교, 올품 자연의 좋은 닭 OTO 무료 국제전환, 강동대학교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net 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